납시요! 대상영 납시요! 대상영 납시요! 이런 가식적인... 나와 이 새끼야! 나와 이 새끼야! 오빠 잘하세요! 형님! 우리 대상 선배님! 야 석진이 형 끝까지 안 일어나! 석진이 형 끝까지 안 일어나! 와 이 형 수상식 때나 지금이나 안 일어나! 자자자 우리 후배! 대상후배! 여기 앉아 여기! 자 따뜻하게 대표놨습니다! 아 혹시 죄송한데 대상... 대상 타보셨어요? 뭐요? 대상... 못 탔으면 저쪽으로 갑니다! 자 그럼 내가 그쪽으로 가셨다! 일로와! 최훈상! 아 최훈상! 최훈상! 아 그렇군요!